야구선수 황재균, 티아라 지연 결혼 발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연,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결혼이란 에오리피데스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마음씨 고원 안에 있다 황재균 선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티아라 지연의 종교는 얼마 전까지 불교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황재균은 원래 무종교인이었지만 시크릿 멤버 송지은의 전도로 믿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예비 아내이자 원래 불자였던 티아라의 지연도 본인이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두 분 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기를 응원합니다 걸그룹 티아라 멤버의 종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은정종교 기독교 다음은 가톨릭입니다 효민의 종교는 가톨릭이며 세례명은 크리스티나입니다 불교 멤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티아라 지연 황재균 선수 열해 5개월 만에 결혼 발표 지연 황재균과 결혼 발표 행복 알려준 선물 같은 사람 티아라 지연과 결혼 황재균 흔들리던 나를 단단하게 잡아줬다 티아라 지연이 야구선수 황재균과 결혼을 정격 발표했습니다 지연은 11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 및 황재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리며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는데요 지연은 자필 편지에서 제가 팬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 용기네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대에 데뷔하여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30대가 되었네요 라며 남자친구인 케이티 위즈 황재균과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지연은 어리고 모든 게 두려웠던 데뷔 후 10대의 불안감이 휩싸여 움츠려들었을 때 힘든 시기에 포기하고 싶었던 20대에도 늘 그대들이 손 내밀어 잡아주고 묵묵히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며 이런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다른 분들의 말이나 글이 아닌 직접 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어 작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좋은 감정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해 주고 아껴주며 저에게 행복이라는 걸 알려준 제 인생의 선물 같은 남자친구와 다가올 겨울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라고 결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든든한 남자친구가 이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며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지 않으셨을까 걱정되지만 저에게도 이런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며 많이 떨리고 긴장되네요 라고 소감을 알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이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대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덧붙였는데요 지난 2009년 걸그룹 티아라 멤버로 데뷔한 지연은 솔로 가수 및 배우로도 활동 중입니다 지연 결혼 발표 전문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제가 팬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생겨 용기네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대에 데뷔하여 어느덧 시간열로 벌써 30대가 되었네요 어리고 모든 게 두려웠던 데뷔 후 10대의 불안감에 휩싸여 움츠러들었을 때 힘든 시기에 포기하고 싶었던 20대에도 늘 그대들이 손 내밀어 잡아주고 묵묵히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다른 분들의 말이나 글이 아닌 제가 직접 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좋은 감정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해 주고 아껴주며 저에게 행복이라는 걸 알려준 제 인생의 선물 같은 남자친구와 다가올 겨울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불안정한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든든한 남자친구와 이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지 않으셨을까 걱정되지만 저에게도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 한글자 한글자 적으며 많이 떨리고 긴장되네요 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대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황재균 역시 제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작년 한창 힘든 시기에 만나 흔들리던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와 함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결혼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즌 중에 한창 시합에 집중하고 있으시기에 제 여래기사 또는 결혼기사로 인하여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희 팀 KT의 조금이나마 뒤숭숭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연의 인스타그램에는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이 축하해 우리 막둥이 라는 댓글을 달았고 황재균의 인스타그램에도 허각, 공서영, 이정우, 신지 등 지인들의 축하가 이어졌으며 두 사람의 팬들 역시 축하드려요,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그룹 티아라 지원과 깜짝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과 노래가 세상 화제인데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누리꾼들은 최근 황재균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했던 발언에 주목했죠 황재균은 지난달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에 출연해 여자친구가 있고 4개월 정도 됐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선배 홍성은 김정인 부부의 집을 방문해 식사를 하다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이 연예인 중에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없고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제일 좋다며 여자친구가 만난 지 4개월이 됐다고 고백했죠 홍성은은 황재균이 여자친구가 만난 뒤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다며 나도 화리엄마 만나고 나서 우승했다고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황재균은 제가 힘들 때 여자친구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홍성은은 황재균의 결혼을 예상하며 내년 겨울에는 국수 먹겠네 라고 말했고 이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황재균은 지난 12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예비신부 지연이 소속된 TRI 신곡 티키타카를 들으며 안무를 따라했는데요 당시 방송에는 운전을 하며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부르는 황재균의 모습과 함께 지연의 무대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재균 결혼발표 전문 안녕하세요 황재균입니다 좋은 이야기와 기쁜 소식을 함께 하라고 배웠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서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글자씩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작년 한창 힘든 시기에 만나 흔들리던 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옆에 있다는 존재만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친구와 함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즌 중에 한창 시합에 집중하고 있을 시기에 제 열애기사 또는 결혼기사로 인하여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희 팀 KT에 조금이나마 뒤숭숭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그리고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예쁜 사랑하겠습니다 KT 팬 여러분 올 시즌도 작년과 같이 기쁨을 선세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황제균 지원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시기를 크리스찬 티부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티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